안녕하십니까. 우리 쇼핑가제트가 우리 산업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. 상당히 역사성도 있고, 복자가 가장 많은 그런 잡지이고, 거기서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. 단지 2017년 제가 학교에 있다가 항만공사에 와서 제 역할을 잘하고, 내가 주어진 일에 그 자리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2018년도 우리 독자분들 건강하시고, 또 우리 회원이 다시 살아나고, 또 국제 물류, 글로벌 물류가 더욱더 음성해져서 우리 국부가 여기서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이 됐으면 좋겠고, 쇼핑가제트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, 저도 항만공사 사장으로서 공적 기능을 확충하고, 또한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은 더욱더 노력을 해서, 고충하면서 항만공사에서 기능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하는 자세로, 낮은 자세로 우리 직원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.